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서도바오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본문을 찬양으로 시작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됐죠 그래서 6절에 말씀을 한 문단을 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6절 후반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도 후반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제일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과 역사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증이 되어서 보증금이 되셔서 우리를 인치심을 받게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 실행하신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이유가 똑같은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속량하신 그 구원의 은총 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7절에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속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이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값을 치렀다는 건데 특별히 당시에 포로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그 값을 치러줌으로 포로나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때 치르는 그 값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속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포로되고 무엇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가의 근원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는데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노예였고 포로였던 죄의 노예여 포로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서 자육해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는 그 속량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역사인지 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신 이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원의 신비와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이 있었는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누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또 통일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송량하신 그 역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인데요 그것은 몇 절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로 찬양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데요 보세요 원래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대살로니가 후서 말씀인가요? 거기서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믿음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몇몇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또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인데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받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들이 정말 그걸 믿고 또 믿음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일 또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이 일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죽어서 종로를 타고 또 포로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값을 치러 송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붙들게 될 때에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찬양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신 십자가에서의 송량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로 믿고 듣고 믿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연애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로 알고 믿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또 믿음과 또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정말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껏 온 힘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포로되어 노예되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슴 깊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십 년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